일상생활 과거형으로 뵙게 입었다. 나는 우유를 마셨다. 나는 버스로 출근했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나는 회의를 했다. 나는 수업이 있었다. 나는 영어를 배웠다. 나는 전화로 이야기했다. 나는 설거지했다. 나는 빨래했다. 나는 책을 읽었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나는 친구를 만났다. 나는 점심을 먹었다. 나는 브런치 먹으러 갔다. 나는 TV를 보았다. 나는 체육관에서 운동했다. 나는 체육관에서 운동했다. 나는 골프 연습했다. 나는 피아노 연주했다. 나는 피아노 연주했다. 나는 그림을 그렸다. 나는 점심을 요리했다. 나는 점심을 요리했다. 나는 진료를 보았다. 나는 주사를 맞았다. 나는 주사를 맞았다. 나는 약을 먹었다. I took a nap. 나는 감기에 걸렸다. 나는 감기에 걸렸다. 나는 약을 먹었다. 나는 약을 먹었다. 나는 약을 먹었다. I made an appointment. 나는 예약했다. 나는 쇼핑하러 갔다. 나는 골프쳤다. 나는 머리를 빗었다. 나는 야채를 좀 샀다. 나는 집 청소를 했다. 나는 불을 켰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나는 샤워를 했다. 나는 오줌을 넣었다. 나는 똥 넣었다. 나는 모자를 썼다. 나는 목걸이를 했다. 나는 은행에 갔다. 나는 은행에 갔다. 나는 펜을 사용했다. 나는 서류를 작성했다. 나는 서류를 작성했다. 나는 개밥을 주었다. 나는 생일 파티 준비를 했다. 나는 파티 했다. 나는 파티 했다. 나는 알바했다. 나는 인터넷 검색했다. 나는 인터넷 검색했다. 나는 주문했다. 나는 주문했다. 나는 전화 받았다. 나는 전화 받았다. 나는 차에 탔다. 나는 차에 탔다. 나는 일을 마쳤다. 나는 일을 마쳤다. 나는 퇴근했다. 나는 퇴근했다. 나는 컴퓨터를 꺼었다. 나는 컴퓨터를 꺼었다. 나는 술집에 들렸다. 나는 코nov이 탔다. 나는 커피를 탔다. 나는 커피를 마쳤다. 나는 커피를 탔다. 나는 커피를 탔다. 나는 코트를 벗었다. 나는 코트 버렸다. 나는 손주와 놀았다. 나는 걔를 쓰다듬었다. 나는 산책했다. 나는 캠핑 갔다. I went camping. 나는 이름을 적었다. I wrote down my name. 나는 리모컨을 발견했다. I found a remote control. 나는 공을 던졌다. I threw the ball. 나는 그에게 티슈를 건넸다. I passed him the tissue. I passed him the tissue. 나는 노래했다. I sang a song. 나는 그녀와 춤췄다. I danced with her. 나는 그를 따랐다. 우리는 함께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함께 대화를 나눴다. We talked together. We talked together. 나는 뉴스를 들었다. I listened to the news. I listened to the news. 나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 나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 I smelled the food. 나는 그 음식을 맛봤다. I tasted the food. 나는 짐 쌌다. I packed on my bag. I packed on my bag. 나는 창문을 닫았다. I closed the window. I closed the window. 나는 자리에 앉았다. I took a seat. I took a seat. 나는 영화를 보았다. 나는 빨간 곳을 골랐다. I picked up the red one. 나는 집에 도착했다. I arrived at home. 나는 작별 인사했다. I said goodbye.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I went to bed. 나는 일기를 썼다. I kept a diary. 나는 어제 영어를 공부했다. I studied English yesterday. 나는 돈을 샜다. I counted the money. 나는 숙제했다. I did my homework. I did my homework. 나는 서울에 갔다. I went to Seoul. I went to Seoul. 나는 그것에 관해 생각했다. I thought about it. I thought about it. 나는 아내에게 미소 지었다. I smiled at wife. 나는 잠들었다. I fell asleep. I fell asleep. 나는 문을 두드렸다. I knocked the door. I knocked the door. 나는 과일을 팔았다. 나는 배를 눌렀다. 나는 배를 눌렀다. I rang the doorbell. 나는 나의 차를 세차했다. I washed my car. 나는 물건을 정리했다. I organized the things. I organized the things. I brought the items. I raised my car. I messed my car. 감사합니다.